포로턴 싱가포르 우승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HSBC 때 유틸리티 친 거가 한 이만큼 붙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이 남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길고 어려웠는데 월컴 옆에 딱 잘 갖다 붙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리듬을 잘 타지 않았나 싶어요 다섯 글자? 오래된 친구 요넥스로 삼행시 예? 요넥스로 삼행시? 와 이 가운데 글자가 너무 어려워요 이 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김효준은 요넥스 골프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by 김재 identified